마이퀸 치열이 오로코焟틱은 거야? 왜? 어떡해? 아니 이게 입사라니까요 언니 저기 아까 막 테이블에 있을 때 뜨는 거니까 우리 이거 돌아가면서 찍참해 물 파괴자야 효연이가 물 파괴자 내 거 너무 깨끗한데? 나도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우리 촬영 좀 빨리 잘했으니까 저희 옆으로 논의를 아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그러니까 찍어요 찍어요 잘 찍힌다 예쁘다 예쁘게 찍힌다 여기서 네가 언니가 맞다 아니 몰랐는데 실행을 안 찍어서 어 틀리긴 해 여기 아 기붓어 이거는 우리끼리 비밀이야 어 제 거에 제 걸 찍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 네 메리 그런 말하면 돼 우리 원래 지금 고작 국 치러 먹어야 했잖아 이제 우리는 고작보다 首에 마음을 훔쳐야 되는 거야 연기 안 쏘면은 strengthening 제로Wh没有 어떻겠래 언니 미안하지마하 Ibiza 한 번 더 드릴게요 想 such a 어머igh 이렇게 훔치면 되는 거지. 언니 거 가득 찰 거 같아요. 언니 강아지가 괜히 엉덩이가 높은 게 아니라 베일리 엉덩이! 주인은 얼마 돼. 저희는 계속 하고 있대. 아니 지금 태연이랑 구한 일은 없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언니가 1등입니다. 일단 또 만나자고. 좋아요. 뭐야 우리 인기 없나 봐. 아 왜 우리 떠돌려. 엄마. 이거 봐도 안 돼. 바로! 당황했어. 당황했어. 그러면 내가 태연이에게 주고 우리가 슬기 도장을 훔치자. 안 돼! 그럼 저도 받으려면 어필을 해야 돼. 기분 좋다. 재밌는데? 슬기야 도장주 좀 봐. 아니야 근데 이거는 또 저도 언니의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좀 더 어필해봐. 구체적으로 일단은 피스틱은 하나도 안 나요. 사실 그건 너무 대단해요. 언니 머리가 짧은데. 단발머리인데? 단발머리인 거가 티가 안 난다. 근데 그건 진짜 그렇다. 저 목걸이가 마음에 들어. 시댄기 같아. 오케이. 납득 납득. 납득. 그럼 하나 찍어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제 또 보아 언니는 또 우리 퍼포먼스를 찍었잖아요. 퍼포먼스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 나 오늘 착장 칭찬받는 거 같아. 언니의 머리 스타일과 지금 매우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근데 슬기 찍어주고 싶어. 어 나도. 이거 다 넥타이잖아. 어 맞아요. 슬기 스타일리스트 이거 없어요? 슬기 스타일리스트. 나 찍어주고 싶어. 나 찍어주고 싶어. 나 그럼 제일 많아요 지금. 그럼 내가 안 찍을게. 그래. 공평하다. 그럼 약간 몰빵 가자. 나 슬기 하나 줘야 되겠어. 그래 진짜. 약간 인싸 느낌으로. 가자. 그럼 슬기야 이거 봐서. 혜연이랑. 저 도장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저거 제 거 한 번만 주시면. 아니 이유 없이. 아니 저희 계약서 내용은 보시고 사인하셔야죠. 그렇게 도장 찍어주시면 안 돼요? 오늘 이 피어싱이 너무 많아야 돼요. 찍어드리고요. 피어싱 안 쓴. 오늘 저랑 방금 애들이 방금 언니 찍었을 때. 네. 반했습니다. 애들이 뭘 찍었는데? 방금 이거 이거 했을 때. 이거 가실 때. 이거 하고 이거 할 때 약간. 아. 이거. 섹시했어요. 태어민 언니 렌즈가 마음에 들어서. 아 렌즈. 어제랑 다른 렌즈거든요. 어제랑 다른 렌즈입니다. 맞죠? 어제랑 다른 렌즈고. 정우 언니 피어싱. 잘 붙어있지. 네. 신기해요. 나같이. 네. 저희가 지금 옆에 도장 찍고 있다는 소문 듣고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셀프캠을 칠하는 것 같아요. 어? 어? 선물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 선물 듣고 찾아왔어요. 원장 파티가 있다는. 뭐야? 효연이까지 안 보여요. 도장이 없게 된 거야. 아 되게 인기냐고 했어. 저는 아무것도 안 좋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잘한 거 없나요? 아우 웬디랑 뭐 완전. 오늘 웬디 복근이 다 했으니까. 배 멋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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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연이. 효연이만 오시네 여기? 아! 효연이가 좀 오시네? 효연이가 제일 적게 되는 거 아니야? 잘한 거 없어요? 하연이 오늘. 이마가 다 했지? 그러면 사이좋게. 나는. 유후. 나 누구 거 안 받았지? 웬디야. 저 있어요. 야. 저 안 찍nak. 그 섹시의. 아 맞어. 저 오늘 언니 머리 좋아해요. 아 진짜. 나도 오늘 너의 머리가 너무 좋아. 와우. 효연이 왜 이렇게 사랑해 보겠지? 효연언니께 없거든요. 한 명이 없어요. 그렇다, 제가 효연언니를 대신해서 직wife 한 번 더 returning. 맞아요. 소재하던 한 번 año. 같은 거atic Riley 하잖아요. 이리 Cola variance. 너가 빌런이였잖아. 그런 것들 몰라요, 언니. 아 진짜. 회원님, 프라나가 다 했지. 진짜. 우와, 뭔가 이렇게 말했는데 웬일이 뭐야? 근데 언니 거 알아요? 제 태어머니한테만 받으면 언니가 1등이에요. 제가 한 번 어떻게 찍었잖아요. 그럼 우리 서로 아직 안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좀 더. 약간 지금 보니까 좀 다 쉽게 쉽게 준 것 같아, 그쵸? 이게 다 너무 때문이야. 너가 나무자 라고 했다며. 좋아해겠어. 비록이 있어, 없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에요? 이름은 없다. 왜 그렇게 밝혀면서 살게요? 사과해 봐. 왜 이렇게 밝혀면서 보였는데? 아니, 우리 뭐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태어머니. 아, 좋네. 여기 위에 보면은... 왜 안 찍어? 빨리 찍으라고! 너무 쉽게 줬네?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나나 안 줘? 어? 언니 다 줘? 언니 그냥, 그냥 달라는 건데? 안 줘? 어어어어어어? 응... 이상하게 줘? 허리 잡았다, 줘. 응. ука 줘? 구나 줘. 언니 이거 하고, 내가... 내 파트가 엥간이었던 거야. 바로 틀렸어요. 엥간이. 언니 지금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나 안 주는 거야?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려고 했는데 알았어 그러면 내가 제일 적게 받은 걸로 언니 요즘 포기하는 거 어딨어요? 우리 사이 너무 좋게 나온다 괜찮아요? 잠깐만 태연아 어디서 태연아? 나 태연아 꿀꺽 꿀꺽 할라 했어 지금? 너 안 죽겠어? 태연아 우리 친구들이 같은 훈련 시대끼리 이러면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안 까먹었어? 야 누가 왜 웬디가 우리 두 번 지웠어? 아까 언니 와 잠깐 2등 합산은 내일이에요 성공 내일까지? 네 이걸로만 아마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정도예요 내일서부터는 승부다요? 승부다요 승부다요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좀 더 주의깊게 관찰할 걸 부끄네 그죠? 뭔가 그런 순간 생각들을 포착할 거야 뭔가 오늘 카리나는 좀 오드리의 뻔 같아 오오오오 느낌 있죠? 오 이스라 부끄럽고 머리가 너무 짧아있네요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진짜 귀까지 빨개졌어 너무 빨개졌어 너무 빨개졌어 너무 빨개졌어 너무 빨개졌어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귀까지 빨개졌어 귀까지 빨개졌어 원래 안 돼요 시기차를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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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인기가 많아서 어머 어떡해 조금 덜 찍어줄까 하다가 언니가 마켓컬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마켓컬리에 듬뿍 빠졌는데 윈터가 신입깐다고 제가 찍어야 하는데 제 찍는 동안 윈터 보고 먹고 싶은 거 골라놓으라고 시켜주겠다고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노린 건 아니야 정말요? 노린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어제 자기 전에 반건실을 먹고 자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얼린 거 그거 한 5분만 꺼내놔도 살짝 녹아가지고 진짜 맛있어 맞아 맞아 약간 오 약간 마켓마켓 모켓모켓 진짜 맛있어 이건 안 찍어줄 수 없어 자 두 개! 와 두 개? 두 개를 얻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저 줄 게 있나요? 저는 일단 윈터에게 오늘 처음으로 어깨동무를 해서 제가 심쿵했어요 언니 네? 내가 하고 싶었거든 무슨 소리야 일단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나에게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 나이잖아 우리 둘 다 아이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걸 허락해준 내가 하기 전에 물어봤거든 나 너한테 어깨동무 해도 돼? 맞아요 하세요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허락해준 우리 윈터와 이 단발머리가 참 잘 어울린다 하나 더 누가 시키신 거 아니죠 이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개 윈터한테 찍어야 된다고 아직도 인기쟁이가 되었어요 우리 둘 다 핫겨울 핫겨울 예스 좀 이따가 언니들이랑 슬기 같이 오면 어 또 또 밀릴 수도 있어 내가 오늘 열심히 한번 끼를 부려봐야지 효연언니가 너무 막강해가지고 그니까 효연언니가 내가 옆에서 열심히 효연언니의 끼를 한번 물려받아 봐야겠어 파이팅 안녕 다른 언니들과 윈터가 촬영 중이라서 이때를 틈타 찍으라고 일단 웬디언니 우선 쇼컷이 너무 예뻐요 찍을 데가 없는데요? 뭐가 중요합니까? 쇼컷이 너무 예쁘고 웃는 게 너무 예뻐요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언니들 앞에서 이걸 대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 없을 때를 틈타 몰래 찍으라고 봤습니다 엑스틱 오늘은 아직 못 뵀거든요 근데 어제 언니의 의상과 헤매가 너무 예뻐요 특히 헤어가 정말 예뻐요 제가 언니한테도 언니 뒷모습 꼭 보셔야 한다고 했는데 사진 찍어서 꼭 보시라고 하는데 보이셨나요? 혹시 진짜 예뻐요 언니의 댄브를 이렇게 조정하는 흑마법사 의자세요 정말 조정당하봐요 그 댄브를 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테이블에서 회의하는 씬이 있었는데 거기서 언니가 낙서한 걸 봤거든요 그 낙서가 비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정이 전부 안 들어와야 되는데 전 민정이 단발을 좋아할게요 너무 후원 민정이가 로우라이즈를 입을 때가 예쁘다고 생각해요 민정이가 말한다고 생각해요 민정이가 말한다고 생각해요 굳이 말해야 하나요 로우라이즈가 예쁜데 오늘 로우라이즈를 입었기 때문에 얘는 멤버니까 두 개만 줄게요 다음 효연아님 효연아님 머리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바비 색깔이에요 바비 인형 머리 색깔 효연아님 안돼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효연언니랑 랩하트를 첫날에 같이 찍었는데 저는 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진짜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게 저는 진짜 약간 감동받았어요 태연아님 어제 효연언니가 약간 미스터미스터 활동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태연언니가 약간 예쁜 거 할 때도 좋지만 센 컨셉 할 때 정말 좋아해요 너무 매력했어요 너무 매력했어요 You'll meet you too 할 때 그 퍼스트 목소리를 정말 좋아하고요 언니가 이렇게 팍 하고 나가는 씬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예뻐요 두 개 두 개 제 거니까요 마지막 슬기였는데요 앞머리를 트위니앤드 위즌스 때처럼 하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쏜다 그리고 저는 슬기언니가 춤추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핫앤콜드 할 때도 좋겠죠 제가 언니가 춤추는 걸 좋아해요 부모하고 뷰티풀 크리스마스도 같이 하고 핫앤콜드도 같이 하고 내가 춤추는 걸 많이 봐서 좋아해요 약간 쫓기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슬기언니가 컨셉을 다양한 걸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희생이 그럼 피자 먹어보려? 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 센스하고 전혀 잘해서 스틸을 한 번 올려주세요 희생이 희생이 나 조차 태현이 줄게 아 나 바로 희생된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찍히는 거지? 모르겠어 얘 또 찍어줬네 그런데 나도 보아언니 어제 케잌 공구에서 또 어머 어머 커피차 맞아 난 보아언니야 나도 보아언니야 아주 잘 찍어줘 아니 이게 어려운 거 아니 난 자신 없어 똑같이 맞을 자신 없어 아 이런 거 찜찍하단 말이야 아니 나 부자 됐어 그러니깐요 모르겠다 진짜 오 뒤에다 얘 진짜 롤팍 계좌 롤팍 계좌 난 언니가 발견 못하면 못 세는 거야 와 뒤에 와 진짜 아이디어 대박이다 오늘 정말 특별한 아예 대형 아는 사람들 최고 우리 이거 찍으면서 꼭 이유 얘기해야 돼 궁금하다 나오면 나 다 봐야지 내꺼 위에 내꺼를 또 찍었어 너네 꺼 좀요 최고 슬기야 뭐 하고 싶은 말 있는 거 같은데 좀 빈 공간이 많다 슬기야 아 왜 슬기야 나 아니 왜 보아언니 누가 많이 찍어줘지 근데 난 카리나가 많이 찍어줬어 맞아 나도 카리나가 뭐야 나 오늘 지금 첫 촬영인데 왜 많이 찍혔지 카리나 고마워 카리나 세 개나 찍어줬네 네 개나 찍었네 카리나가 사랑이 넘치는 친구인 거야 오늘 카리나한테 하나씩 찍어줘 오늘 카리나 카리나 왜 이렇게 없어 진짜? 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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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나가 너 찍어줬다고 찍어주는 건 안 돼 그냥 저 카리나가 좋은데요? 저럴 적도 안 하냐 저 약간 남학생 같잖아 남학생 저 나 카리나가 좋아 카리나 카리나 만화 캐릭터 같잖아 카리나 이해를 잘 잘 못하고 카리나가 좋아 윈터 상황은 어때? 윈터 제가 아까 좀 찍어줬어요 나 윈터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있어 베이비 이거 알고 아 나 잠깐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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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지 알아? 아 아 이거 맨 앞에 서 있을 때 돌려서 맞아요 이거 진짜 카리나 넌 그 와중에 거꾸로 찍었어 넌 진짜 탄멸한 것 같아 자주 거꾸로 찍으세요 윈터 거 찍으시나요? 베이비 베이비? 어 윈터 고객의 차이저 너무 빠르지 윈터 귀여워요 너무 귀엽지 윈터가 막내 아니야 근데? 아 맞아요 난 또 윈터가 오늘 처음부터 끝을 장식을 하더라고요 아 맞아 순서가 네 아휴 힘내라고 맞아 하나 해줘야겠다 힘내라고 아 이거 너무 막 찍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막 찍었으니까 제 것도 한번 막 찍어주실래? 네 네 조금만 주실래요? 저거 저거 또 끝까지 안 찍어줘 그때 이따 한번 보고 그래 우리 오늘 아직 좀 남았으니까 네 가보자 옆에 사이즈 타면은 이러고 있거나 네 이러고 있어요 자세를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아니 그냥 도장 빼고 그게 아니라 3분 후에 들어갈 생각만 하니까 미리 얄져드리려고 어필했던 거네 그 정도 가면 그냥 알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알려 드리려고 그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알았으 왼발 다음에 오른발이에요? 하하하하 어르실 때 나를 나갈수록 말씀해서 문 열어드리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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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나 찍을 수가 없어 자기 희생 개그를 하다니 하하하하 아 진짜 효연이는 왜 저렇게 이렇게 웃길까? 효연이는 진짜 재밌어 와우 지금 태연 언니랑 효연 언니가 찍고 있는데요 언니들 굉장히 멋있게 나오면 잘 직접 찍어주세요 너무 능숙하게 잘하시니까 하하하하 이것이 소녀시대가 제 마음을 훔치고 있어요 지금 조금 더 훔친다면 제가 도장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멋있다 저도 이따가 이렇게 해야죠 어디 보자 하하하하 효연 언니 그리고 저 그리고 카리나랑 같이 하는데 좀 저기서 몇 개 따 볼게요 하하하하 아 나는 뭐 하지? 나는 어떡하지? 쟤가 제일 적은 거 같아요 나 어떻게 분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쓰고 커피같은 거를 쏙 써야 되지 저랑 웬니엘 통합지에 여지 와우 타카리 너무 shuts 지플로 지플로 언니들은 확실히 여유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오늘 너무 멋있었으니까 제가 도장을 찍어드릴게요 제가 찍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위를 달리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저도 좀 분발할게요. 우리 웬디랑 같이 분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맘마입니다. 어? 여기 하나야. 했어. 했어, 둘 다 했어. 야, 꽁꽁 먹는 게 어딨냐? 꽁꽁 먹는 게 어딨니? 와, 윈터야? 네. 그러니까, 나 뭐, 뭐, 뭐지? 우리가 아까 너 없을 때 막 찍었어. 정말요? 더 찍어주세요. 이거 봐서? 어, 언니가.. 어, 뭐야, 언니? 더 많아졌어. 슬기 같다. 우리 슬기 없을 때 다 찍었는데. 어? 또요? 실례? 어. 이유 없이 찍으면 안 돼. 꼭 이유가 있어요. 앤디 언니는 마켓컬리를 시켜줬기 때문에. 어? 마켓컬리 시켜줬어? 딸기와 맛있는 거 시켜줬어. 갈비탕 먹냐고. 아, 너무 좋아. 아, 갈비탕. 아, 갈비탕. 그럼요. 아이, 그럼요. 아이, 그럼요. 아이, 그럼요. 일단 딸기 넣었어. 너무 좋아요, 딸기. 티라미수 맛있었잖아. 아, 맞다, 맞다. 언니가 사준 빵. 어저께 그, 우리 그, 차에서 립 할 때 너무 좀 케미가 좋아졌어. 봤어요, 그거. 봤어요, 그거. 생활이 마지막으로 찍어야 되는데. 옆에서 많이 맨날 웃게 해주세요. 나 좋지. 제발. 마지막으로. 야,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아, 오늘?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오늘. 아, 형님. 아, 형님. 1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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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예요. 누구세요? 1등? 1등이 누구일까요? 효연이. 왜요? 적극적이었어. 여기 1등 있잖아, 그치? 맞아요. 1등 있어요. 아, 맞다, 맞다. 1등? 응. 나. 왜요? 스탬핑이 두 개 있어. 아니, 아니, 아니. 틀을 깨고. 틀을 깨고 한번 생활을 하려고. 눈도 가운데로 모아보고. 아니, 좀 봐가지고. 네. 3일 수도 한번 돌려보고. 투시력. 투시력. 네. 언니가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들고 가봐요. 이리 보고, 아래로 보고. 미쳐도 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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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발견하면, 둘 다 새는 걸로 치는 걸로. 진짜? 이야. 자연스러워. 네? 1등. 왜? 1등 했어요? 1등이래. 언니가 저 밑에 발견해놔서 1등 됐어. 이야. 발견했어요? 언니 발견했으니까 주세요. 아, 새해 주값지 3번 많이 받으세요. 지금 바로 주는 거야? 지금 바로 주는 거예요? 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을 훔쳤잖아, 계속. 와, 시계있어, 시계. 어? 뭐야? 우리 언니꺼구나. 이거 거의 무기 아니니까? 이런 걸 구했지? 근데 어디서 이런 걸 구했지? 진짜 미쳤어. 빨리 언니, 너 집을 장식해주세요. 알았어요. 우리 1등은? 원님!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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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마지막 촬영이에요. 이야. 파이팅! 이야. 와, 기분 드는데? 와. 어쩐다 내가 이렇게 많이 화낼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화낼 수 있는 건 뭔데? 왜요? 후배들이 존경한다고. 아까 촬영장에서 너무 멋있다고. 아, 너무 시원하다. 고마워. 촬영할게요. 다음 시간에! 수고하세요. 우선 다음에 다시 만나요. 슬롯한지 통화.